영종역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. 승강장 형태는 2면 4선의 쌍섬식 승강장이다. 안쪽에 2, 3번 승강장이 본선, 바깥쪽 1, 4번 승강장이 부본선이며 직통열차가 추월할 경우 일반열차는 부본선에서 여객을 취급하여 대피한다. 개통 당시부터 역 신설을 대비하여 2면 2선 규모의 상대식 승강장 구조물이 미리 시공되어 있었다. 하지만 본래 청라국제도시역에 설치될 예정이던 부본선이 이 역에 지어지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설되는 역은 청라국제도시역 방면으로 약간 옮겨진 위치에 새 구조물을 시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. 영종하늘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주체의 사업비 부담으로 개설된 역이나 영종하늘도시 시가지와는 2km 이상 떨어져 있다.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이 역과 영종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도 내 각 시가지 및 촌락을 잇는 시내버스가 운행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